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러스터 프로그래밍 랭기지의 프로세싱의 시리즈의 아이템을 공부를 했더랬어요 쭉 3개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. 에피소드. 다시 우리가 그전에 클로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즈러스터의 제 38장 클로저 예의 였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지난 우리 에피소드 끝날 때 10개 중에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까지 해서 5개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5개가 남아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아있는 5개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교재는 다시 이즈러스터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38장 클로저 파트입니다